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언급하면서 여권 내부에선 분열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그 틈새를 파고드는 모습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전해주시죠. 한동훈 대표는 오전 당 지도부 회의에서 또다시 특별감찰관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대표는 특별감찰관 도입이 지난 대선 때 공약이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한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1월 15일부터 선고가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은 변화하고 수의신하면서 더불어민주의 헌정 파괴 쇼에 단호하게 맞설 겁니다. 당대표로서 제가 맨 앞에 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대표는 지난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특별감찰관 도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앞서 밝혔었는데 추경원의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도입은 원 내의 일이라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한대표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원 내든 원 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며 다시 맞불을 놨는데요. 친한계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 특별감찰관 도입을 주장하며 사실상 추 원내대표에 대한 저격 글을 올리는 등 한대표에게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친윤계에서는 금도를 넘는 공격 등 자해적 행위는 보수 진영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권성동 의원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이처럼 여권 내부 분열상이 빚어지자 민주당은 그 틈새를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을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겠다. 앞으로도 김건희 방탄의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자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국감 상황도 짚어주시죠. 국회는 오늘 외통위와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상임위에서는 역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현안이 주로 논의됐는데 의원들의 질의에 김영원 국방장관은 파병이 아닌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면서 북한군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질의에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의 의지 표명이자 추가 파병 억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과방위에서는 KBS 박장범 앵커가 차기 사장으로 임명 제청된 것과 관련해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선임위 유효한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한남동 대통령 반저 증축공사, 참여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동행명력장이 발교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